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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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라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그 연습실에 올 일이 제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또 이런저런 얘기 오랜만에 할 겸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오시면 좀 더 들어오시면 얘기를 할게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지 목소리 잘 들리나요 심org starting 광 Sellers program 캘っと 해피 어여 해피 뉴 룰덜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조촐하게 삼각대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삼각대 잘 들려요? 오케이 조촐하게 여러분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가 나요? 가로가 나요? 세로가 나요 여러분? 가로, 세로 세로? 세로가 나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우선은 또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또 여러분 덕분에 더욱 더 의미있게 25살을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 아까도 여기 회사 오는 길에 그 거리를 제가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너무 감사했고 또 뿐만 아니라 되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자주 봤다고 축하, 제 생일 축하 그런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신 거를 많이 봤다고 주변에서 그러셔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그래서 사실 엄청 크게 이번 생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진짜 막상 이렇게 축하를 받고 하니까 더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잖아요 여러분 다들 어떻게 설날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약간 느린가? 댓글이 약간 느리지? 근데 라이브를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 계속 해야지 해야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다가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할 겸 회사 잠깐 온 김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짧지만 여러분과 조금 얘기를 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미역국 먹고 왔습니다 스포? 무슨 스포? 어떤 스포요? 오늘 재현이 생일 제일 먼저 축하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했는데 아 어제 딱 12시 1분 12시에 딱 마크가 생일 축하한다고 네 마크가 첫 번째였어요 다른 멤버들도 많이 축하해줬지만 첫 번째로 마크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첫 번째야? 해서 응 너가 첫 번째야?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 멤버들도 다 연락하고 윈윈도 오랜만에 연락 가고 그랬습니다 아 김미김미 티저 그래서 김미김미 티저가 나왔죠 일본 앨범 엔시티 117의 러브홀릭 또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는 디어 엠도 이제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 하루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를 되어가는데 디어 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이나 아무거나 물어봐주세요 하하하하 궁금한 거 대답도 안 해주면서 질문 아니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생일 선물 뭐 받았어 했는데 멤버들이 챙겨줬는데 후디 정우가 후드티를 선물해주고 아직 오픈 안 한 선물도 있고 해서 또 그 아 또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과일과 항상 우리 멤버들 생일 때마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지금은 여기 회사 연습실이에요.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내일은 촬영을 하러 갑니다. 지금 댓글 보고 있었어요. 카톡하니라고 하는데 지금 해찬이한테 이게 라이브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해본 적이 없어서 라이브 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나? 이게 약간 댓글을 올려주시는 속도가 조금 느린 건가? 이게 아닌가? 아무튼 이제 더 슬슬 가야 돼서 딜레이가 좀 심하다고 딜레이가 있구나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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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ed to say thank you to our end citizens who made my 25th birthday 24th birthday meaningful birthday to 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푹 쉬고 푹 쉬고 또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또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 고마워요 고마워요